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부터 130번까지고요. 씩씩하게 이번 강도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31번부터, 아 죄송합니다. 21번부터 바로 가도록 하죠. 자 ABCD의 선택지 구성이 모두 다 명사로 되어 있고 의미가 달라요. A번 같은 경우에 Organization이라고 하면 조직의 그런 뜻이고 Environment는 환경의 뜻이죠. Acceptance는 뭔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개념이죠. 수용의 개념입니다. 자 D번의 Habitants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라든가 혹은 뭐 서식 동물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Inhabits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죠. 자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명사 5위 문제로 가시게 되면 Substitute sibl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역을 하자면 Substitute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동사로 대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A를 대신 쓰다, B와 맞바꿔서라고 해서 Substitute A for B로 주로 쓰는데요. 명사로 쓰게 되면 그 대체하는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물, 그 다음에 siblings는 남자 형제 혹은 여자 형제, 동기관을 말하죠. 그러니까 동기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그런 어떤 자선단체 내지 사회단체의 이름인가봐요. 자 그 단체가 어떻게 됐나요? 자 뭐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대디아로부터 수식받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Matches가 여기서 지금 동사로 쓰였어요. 자 무엇을, 누구를? 바로 Upstanding Adults가 됩니다. Upstanding은 정직한의 뜻이고 강건한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어른을 누구와 매치시켜주는 거야? 자 바로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들이에요? 후 이하로부터 또 수식받고 있습니다. 구조를 아시면 굉장히 문장 깔끔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구잡이로 빨리빨리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이 길어지면 구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자 어떤 아이들입니까? Could use,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이용할 수 있어요. In their life.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정직한 어른이 영향을 주면 그 좋은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삶에 있어서 그런 좋은 영향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른, 어떤 아이들과 자 그 다음에 정직한 그런 어른들을 매치시켜주는 뭐랄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이에요. 자 매칭을 시켜주는 어떤 조직 단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대문자로 이렇게 뭐가 쓰여져 있으면 저거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워낙에 중요한 단어예서 특히 섭스티튜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토익에서. 그래서 여러분께 뜻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해석을 하실 때는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들, 수식을 해야 하는 것들에 어순을 쫙 정리한 다음에 쫙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해석하실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면 22번입니다. 자 이거는 Sufficiency부터 Sufficiencies까지 품사가 서로 다르네요. A와 D만 명사입니다. 그런데 Are not 이렇게 돼 있죠? 그럼 B동사 이하의 보호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보호자리에 못 쓰이는 거 부사 있네? 자 B번 안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투부정사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오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부정사는 얼마든지 또 보호가 될 수가 있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해석 문제가 될 텐데 앞쪽에 funds가 지금 주어로 와 있잖아. 자금 자금이 충분함, 충분함들 되겠어요? Sufficiency는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수용도 없지만 그걸 아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 이거는 동격 명사로 처리해서 아웃시켜야 돼요. 다시 명사가 보호가 될 때는 뭐다? A는 B다의 개념이니까 이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자금이 Sufficiency입니다. 돼요? 안됩니다. 두 개 지우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냐 아니면 요 놈이냐를 따져보시면 돼요. Sufficiency는 Enough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충분하게도 To 이하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면 B번도 되겠지만 해석하게도 그게 안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Enough라고 하는 아이는 누구로부터? 바로 To 부정사로부터 소식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뭐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답으로 골라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면 되겠다? 자 바로 오늘 뭐뭐가 발표됐는데 요게 이제 주어예요. 그런데 That 이하에 바로 주어가 안나왔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또 묶어야 되겠죠? 뭐 때문에? Decreasing Profits. 감소하는 이윤 때문에 어때요? 자금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러 가시는 게 내용상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뭐? 뒤에서 앞으로 소식하겠죠. 뭐하기에 충분치 않아? 자금이. 자 이윤이 감소해서 To 이하하기에는 자금이 충분치 않아요. 자 직원에게 뭘 줍니까? Holiday Bonus가 되겠습니다. This year. 올해 직원에게 자 여기 Holiday Bonus라고 하는 것은 보통 Holiday가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미국에서는 연말에 Christmas 그 휴일 있죠? 요 때를 우리가 Holiday라고 하는 명칭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 기간에 보너스를 갖다가 주기에는 충분치 않다. 의 보호로 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으로 정해보도록 하고요. 구조상으로 보면 얼마든지 부사가 먼저 나와서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소식하고 이 To 부정사가 보호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의미, 내용의 전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으로 쓰실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뭐 글쎄요. 뭐 별별 가능성까지 다 열어볼 수가 있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가장 눈에 있고 편안한 구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해보시고 그게 답이 되면 이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에요. 왜 답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거니까 문장 안에서. 맞죠? 이런 방식도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디아의 사실이 발표가 되었다. 별로 안 좋은 뉴스네요 이것도. 그쵸? 자 우리에겐 좋은 뉴스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3번. 자 23번의 ABC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다르네요. 또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까 혹은 어려울까. 더 다음에 명사가 필요합니다. 뭐 이건 뭐 뻔한 얘기네요. 자 그러면 명사 아닌 거 지우세요. 자 지우고 지우고 어? 두 개가 남는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뿌리도 같은데. 큰일 났다. 그쵸? 자 authorize가 승인하다의 뜻이죠. authorization이 그래서 승인의 뜻이에요. 그러면 authority는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권위, 권한의 뜻이 되겠습니다. authority를 복수로 써서 authorities라고 쓰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국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사 명사로 구분하는 것인데 볼까요? salesperson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안 갖고 있대요. 뭘 안 갖고 있을까요? 바로 권한이 없죠. to ea를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to ea는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인 부정사입니다. 내용이 뭐야? 자 price reduction이니까 가격 할인이네요. 자 뭐에 대해서? damaged dishwasher. 자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데미지가 손상이 좀 됐어. 뭐 스크래치가 좀 났던가 이렇게 했죠. 이 품목에 대해서 할인을 갖다가 승인합니다. 승인할 뭐가 없어요? 자 할인을 승인할 승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승인할 권한과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authority에다가 답을 쓰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에요. 알만하죠? 자 그래서 유사 명사를 구분하는 문제였지만 그다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뜻이 달랐기 때문에 맞추었길 바라고 혹시라도 몰라서 틀리셨으면 지금부터 알아두면 되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맞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24번 besides부터 시작해서 off까지 다 전치사네요. 뜻은 다 다르고요.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리포터가 물어봤잖아요. 누구한테? 정치인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무슨 정보예요 여러분들? 현재 allegations of money launder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런드리 런드리라고 하는 말 알아요? 세탁의 뜻이죠? 자 따라서 런드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런드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ing형인데 현대 영화에서 완전히 다 명사가 돼 있어요. 명사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money laundering이라 가능하니까 느낌이 딱 오죠. 돈 세탁. 알겠습니까? 자 돈 세탁에 대한 allegations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이것이 물어본 주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 뭘 써야 돼요? 자 바로 about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llegations라고 하는 것은 주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어떤 주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alleg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돈 세탁에 대한 주장 사람들이 돈 세탁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그 현재의 혐의 혹은 뭐 주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ask somebody about something 이렇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정답은 마무리를 하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가 좀 지금 찜찜해요. 자 he asked me a question ask는 수요동사로 사용할 때는 명사를 두 개 연속으로 나열해서 목적어를 두 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때는요. 명사를 갖다가 전치사 없이 about 없이 바로 명사를 갖다가 목적으로 바로 취하는 그런 명사들이 몇 개 있고요. 대부분의 명사들은 about something으로 가는 게 맞아요. 대표적으로 ask somebody a question ask somebody a way 이런 명사들을 그러니까 way나 question 같은 명사는 about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방법에 관해서 물어보다라고 할 때 자 이때는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명사는 사실은 about를 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우셔야 되는데 토익에 나오는 표현들은 딱 두 가지 자 ask somebody a question ask somebody a way 이를 제외하고는 자 something 앞에 about을 붙여 쓰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24번 문제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자 125번 문제는요 a b c d의 선택지가 어때요? 죄다 품사가 완전 다르죠. 일상적인 품사 문제는 아닌 것이 일상적인 품사 문제는 어미를 가지고 놀잖아요. simple, simply, simplicity, simplify 이런 식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거 알죠. if so는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자 하나의 완전한 부사 구가 되겠죠. 수가 표현입니다. if는 사실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오고 if so 라고 하는 거 관용적으로 많이 쓰죠. while은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접속사고 in order to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부정사의 변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맞죠? 왜 뒤에는 지금 뭐만 나와 있으니까 명사만 하나 딱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품사만 보셔도 답을 낼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셨다면 맞추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야 독해에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원칙은 뭐다? 품사부터 따져보시는 연습을 매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거부터 눈에 수송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험 보러 가면 반복되는 연습만이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자, 조나단이 요구 받았는데요. 뭐 하도록? Lead the marketing campaign. 야, 네가 좀 마케팅 캠페인 좀 한번 좀 인도해봐라. 이끌어봐라. 이렇게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마케팅 캠페인이 뭘 위한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가 나왔나 봐요. 그죠? 여기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을 이끌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이전에 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입니까? 바로 advertising. 광고에 대한 그 경험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Lead 해보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자, 조나단은 그런 요구를 받았다라고 가시는 것이 내용상으로도 합당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마무리를 해보셨는데요. 자, 잘 보세요. 항상 문제를 보실 때 품사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그냥 어, 이거 그냥 어휘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문제를 말이에요.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퀄러티 중요해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시험 영어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뒤에 독해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요. 여러분들 바다지만 토익은 실개천이에요. 아주 조그만 개천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하기 때문에 금방 건너갈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자, 그래서 토익 문제를 많이 들으시고 토익 강의를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를 축적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자면 이 방대한 걸 언제 다해? 근데 토익은 실용 영어이기 때문에 영역도 분명하고 반복 출제되는 내용도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시면 125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강의 전반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후반부에서 다시 만나요.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부터 130번까지예요. 자, 지금쯤 됐으면 이제 조금 이제 좀 페이스가 좀 쳐지죠. 사람이 인지상정이 원래 그래요. 자, 시작할 때는 막 팍 불타올랐다가 뭐 이제 조금 가겠죠, 그게.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이 딱 이제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물론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또 피차간의 노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지금쯤 해서 조금 지치실 때가 됐으니까 자, 조금 이제 그 에너지 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런 좀 뭐 몸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자, 이러시면서 조치를 좀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보시는데 하루에 그 전부다 다 다섯 강 강의를 다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죠? 효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강의는 하루에 한 한두 강 정도를 시청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꼭 공부를 하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번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누구 자리일까요? Very가 나와있고 Neighborhood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Very와 Neighborhood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는 A번 아니면 D번 아니겠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십니다. 자, 그럼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 텐데 자, B번은 명사, C번은 동사, 명사가 되겠죠. Desir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니까 그 점도 알아두시고 자, 그럼 A, D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Desirable는 뭐죠? 어... 열망할 만해 뭔가가 Something이 혹은 Somebody가 열망할 만합니다. 뭐예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주로 Something을 설명할 때 쓰는 형용사예요. Desirable 이라고 하면 열망할 만해 막 원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어. 바람직한의 뜻입니다. 알겠죠? Desireless는 대신에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라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Desireless와 관련해서 이런 사실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오늘부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Desireless는 말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만 씁니다.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 중에서 명사수식용법이 있고 보호용법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만 쓴다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동사 이하의 보어로만 쓰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비디 비디자이어러스 오브 이렇게 써서 오브 이하를 원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을 씁니다. 비디자이어러스 오브 오브 이하에 대해서 원하고 갈망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면 이 문제에 지금 답을 갖다 여러분들이 뒤에다 쓸까요? 이거는 수식하는 모양이니까 안 쓰겠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이 강의 이전까지 모르셨다라고 해도 실망하시거나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거의 몰라요. 이거는 영어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니까 제가 시험 볼 때 시험 잘 보시라고 팁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음 판에 이제 디자이어러스가 나왔을 때 명사로 수식하면 무조건 오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찍 긋고 시작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석 없이도 사실은 A번으로 답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 D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잘 몰랐죠? 디자이어러스가 수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해석을 아마 해보셨어야 될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Because of its location near several parks schools and churches 자 여기까지 끊으셔야겠죠. 공원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나봐요. A,B,C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시고 그 다음이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뭐 때문에 바로 위치 때문인데 어디 근처에 그 위치입니까? 자 바로 입지 조건이 되게 좋은가봐요. 공원도 근처에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 자 이러한 그런 위치 때문에 자 Green Acres 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자 무엇입니까? 매우 자 바람직한 그런 동네입니다. 해석을 해도 바람직한 동네예요. 원하는 동네? 동네가 어떻게 스스로 뭔가를 원하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식 자체도 안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D번은 안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In which to live. 자 살만한 자 그런 동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동네 안에 들어가서 살만한 자 그런 자 아주 훌륭한 그런 동네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이버 후드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후드를 빼면 이웃이라는 번역이 똑같은데 이웃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자 He's my neighbor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네이버는 이웃 사람이고요. 자 똑같은 네이버 후드는 이웃인데 동네를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끝내고요. 7번 가죠. 자 7번은 ABCD의 선택지가 다 ED형이고 뜻이 달라요. 자 그런데 요거는 또 뭐가 왔습니까? 앞에 have가 와있네요. 그러면 뒤쪽에 지금 pp가 왔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have pp로 결합될 수도 있고 또는 이 pp 다음에 명사가 수식을 받으면 뒤로 갈 수도 있는데 뒤에 수식 받는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는 100%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뭐가 없죠 일단? 어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타동사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안돼. 그죠? 그래서 타동사는 안되니까 자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요. 왜? 요거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뭐뭐를 발표하다의 어나운스고요. 자 뭐뭐를 결정하다 혹은 누구누구를 결심시키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CD는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셨으면 해석해서 가셔야 돼요. 어휘 문제로 가시고 알겠죠? result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엇뭐로부터 결과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연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sult가 취하는 전치사는 사실은 from이죠. 뒤쪽에 잘 취해요. 그리고 인이 오게 되면 수거입니다. 이때는 뭐뭐를 야기하다 라고 하는 수거가 되죠. 자 두번째로 remain은 비동사와 똑같아요. 남아있거나 자 혹은 뭐뭐뭐 이다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despite the rumors of bankruptcy bankruptcy 라고 하는 건 파산입니다. 자 파산의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 꽤 높은 상태였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have been quite high로 바꿔도 아무런 하자가 없죠. 여기서 high는 형용사 보호가 되겠고요. 형용사 보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에이도 안 되니까 결국 비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비번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수가 되면 될수록 뭐가 느껴져요?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버려야 될 선택지를 좀 더 빨리 버릴 수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고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독해를 하나라도 더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over the past quarter는 지난 분기에 걸쳐서라고 하는 뜻이니까 지난 분기에 걸쳐서 어땠다? 자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 파산에 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 좋다. 다음으로 갑니다. 28번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뜻이 또 똑같네요. 이거는 동사 구성의 자 문법 문제입니다. 3문항에서 5문항 정도 매월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번 달에도 역시 뭐 한 두어 문항째 지금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태시제 따져보시고요. 숫자부터 따져보시면 주어가 누굴까요? 인오를 투는 잘 아시다시피 뭐 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덩어리일 거예요. 끝.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 manufacturers. 복수가 되겠습니다. 안되는 아이 누구 있나요? be 안되고 해제 안되겠네요. 얘네들은 아무리 시제가 맞고 뭐가 맞아도 안되는 거예요. 두 번째 퇴로 가겠습니다. are improved는 수동 그 다음에 have to improve는 뭐 have to는 조동사니까 빼고 나면 improve는 능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contents라고 하는 목적어가 딱 보이네요. 자 그럼 수동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 c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해 보셔야겠죠? 자 해석 가보도록 합니다. in order to meet safety guidelines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뭐 지침이 있나 봐요. 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 바이터민의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향상시켜야만 하겠습니다. 뭐를요? 내용물이죠. 무엇의 내용물입니까? supplement. supplement는 자 동사로 보충하다 보강하다의 뜻이니까 이것은 보충제.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에다 이렇게 타먹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보충제를 말합니다. 보충제의 성분, 내용물 이것을 좀 강화하고 향상시켜야만 한다의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128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갈까요? 자 29번 ABCD의 선택지가 unless부터 시작해서 on the contrar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고수 입장에서는 딱 눈에 보이는데 자 보일텐데 이런 게 맞죠? 인케이스는 뭐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인케이스 알아요? 어 그래요. 들려요. 여러분들 대단히 환청으로. 접속사요. 맞아요.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만 사실은 동격의 접속사 대시 관용 쪽으로 거의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인케이스 전체를 그냥 뭘로 봐요. 현대 영화에서는 하나의 접속사로 봅니다. 인스테드 오브는 뭐예요? 오브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되겠죠. 맞죠? on the contrary 이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 품사가 다르지 않아요. 자 바로 여기 빈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one full of red meats and fa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붉은 고기 그리고 fat 지방으로 꽉 찬 뭐뭐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안되죠? 주어동사 연결해야 되는 거 안되겠죠? 접속사 또 안되겠죠? 얘는 부사예요. 근데 부사 다음에 뭔 놈의 명사가 나오겠습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 그렇다면 이제 뭐 다 뜻이 다르니까 뭐 그냥 뜻만 다르니까 이거는 뭐 해석 문제겠지 뭐 하고 해석을 하면 벌써 시간이 한참 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몇 개 보셨어요? 오늘만 해도 한 대여섯 개쯤 우리 본 것 같아요. 그럼 그 대여섯 개에서 아낄 수 있는 시간이면 독해 지문은 하나를 더 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올바르게 발휘이 되어야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고 그래서 part 7의 독해 지문을 하나라도 좀 더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을 해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it is recommended that 이하가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에요. 자 that 이하를 보시면 does가 나와있고요. does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that이나 that의 복수형일 수도 있지만 이하의 수식어구를 동반하면 이거는 people의 뜻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 with hurt defects hurt defects라고 하는 건 결함결점인데요. 심장의 결함과 결점이라고 하는 건 심장병이겠죠. 이걸 가진 사람이야. 자 adopt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누구와? adapt와 구별 잘하라 그랬죠. adapt는 자 적응시키다. 적응하다의 자타동사. 자 그렇지만 adapt는 뭐에요? choose의 뜻입니다. 선택하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입양하다의 뜻도 있죠. 누구누구를 입양하다. adapt adapt 구별 잘하시기 바라고요. 뭘 선택해요? vegetarian, diet diet는 식사의 뜻이 있으니까 자 그 채식주의자의 식사를 갖다가 자 선택하도록 그렇게 추천을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자 뭐 대신에? 바로 붉은 고기로 꽉 찬 원 대신에 여기는 원이 뭐에요? 여러분들 원이라고 하는 건 식사가 되겠죠. 다이어트를 가리키는 대명사다.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행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걸로 이렇게 딱 여러분들도 잡으실 줄 알면 굉장히 또 해석을 잘 하시는 그런 문제에요. 자 여기까지 갑시다. 129번 문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풍사만 따져봐도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방금처럼 해석을 다 하고 맞추는 건 뭐다? 비효율이다. 맞추었다라고만 좋아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을 접근해서 내가 맞추어 가야 하는가에 포커스를 잘 맞추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30번 갑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while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거잖아요. prior to는 뭘로 알아요? 이거 전치사죠. 여러분들 수고로 언제인지 이전에 who's는 뭐에요? 이거는 관계대명사 아니야. 자 그 다음에 as well as는 이건 등이 접속사랑 비슷하고 a뿐 아니라 b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안되겠습니까? 자 바로 보시면 Janet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구요. 자 그 다음에 was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바로 one이라고 하는 동사와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뭐란 얘기야? 절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을 갖다가 이끌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자 절을 이끌려면 기본적으로 prior to나 자 안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무슨 절이에요 여러분들? Janet과 그 다음에 동사 사이에 나와있는 절이니까 형용서들 아니에요? Janet을 설명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인 while도 안되겠어요. 그 다음에 as well as는 a 뿐 아니라 b도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a가 만약에 제넷이라면 누구누구뿐 아니라 제넷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s well as도 말이 안되겠어요. who's라고 하는 아이는 관계된 명사잖아요. 자 그런데 뭐에요? 이 제넷의 마케팅 프로포즐이 자 원 얻어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제넷이라고 하는 선행하는 명사가 자 바로 형용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 제넷의 프로포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격으로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야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좀 되었길 바라고 이 설명은 다른 관계된 명사과는 달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소유격은 그러니까 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보강학습을 여러분들이 좀 실시하셔야 될 것으로 자 생각이 됩니다. 자 소유격이 가끔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 정답으로 출제가 돼요. 토익에서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제넷이 마케팅 프로포즐 원 더 컴퍼니 더 뉴 클라이언트 여기에 위는 수요동사로 쓰였네요. 자 위니 수요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얻어다 주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바로 회사에게 무엇을 새로운 고객을 가져다 주었던 자 바로 마케팅 프로포즐 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마케팅 프로포즐 이 자 새로운 고객을 회사에게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넷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컴마가 나오게 되면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거 알죠? 제넷이라는 주어가 나왔는데 이 제넷이 누구예요? 제넷의 마케팅 프로포즐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다 줬다.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건 제넷이 뭐다? 바로 was granted 이런 얘기입니다. 승인받았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프로모션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진을 승인받았다는 얘기는 승진을 허락받았다는 얘기고 앞으로 승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30번까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30문제를 통해서 어쩌면 기본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었고 혹은 뭐 학생들에 따라서 모르는 내용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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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작은 부분을 하나하나를 잘 메꾸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완벽해지고 자 그래 좀 더 답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퀄러티 있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 지금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강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아 이번 달부터죠? 이번 달에 시험 보러 가셔서는 그것을 적용하고 와서 아싸 문제 맞추는 것도 좋았는데 시간 남아가지고 독해 더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이 자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수고하셨습니다. 4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5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감사합니다.